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제 머리가 제거 진짜 오랜만에 머리 자른 기념으로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겸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고 갈게요 그냥 네, 머리 상태를 궁금해하실까 봐 정확히 왔어요 머리를 하루 종일 묶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사실 머리가 뒷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VMA를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사실 상은 정말 기대도 안 했고요 그냥 나가는 거에 의미를 주자라고 해서 이번 B&A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 스테이가 투표해줘서 한 거라고 한 거라고 스테이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들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렇죠 상 받을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 또 이렇게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상식 정말 진짜 간만에 간만에 좀 떨었던 것 같아 네, 간만에 좀 떨었고 간만에 좀 긴장됐습니다 VMA들도 뭔가 어쨌든 또 내 인생에 또 VMA를 나간다는 것 자체에 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 또 변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밀어버리자 하고 뒷머리를 밀고 머리를 높게 묶어서 새로운 느낌을 좀 줘보자 하고 했는데 스테이가 많이 좋아해져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졸린 게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금 눈 화장이 좀 굉장히 진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졸리지 않고 아직 샤워도 안 했고 샤워도 해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? 여기 왜 이렇게 다 밴 거야, 뷰를 여기, 보여요? 오늘 진짜 시상식에서 제가 이 분으로 뵐 수 있을까? 라고 생각도 못 했던 아티스트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영광이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좀 많이 떨긴 했는데 왜 이렇게 스테이가 상까지 주시길 고마워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나 진짜 간만에 떨었다니까 웬만해서는 안 떨거든요 진짜 엄청 떨렸다, 엄청 떨렸어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가만에 더 떨리니까 재밌더라고요 가만에 더 떨리니까 재밌더라고요 역시 이 무대라는 게 참 스펙타클해요, 그렇죠? 오늘 별 사체 의상들도 너무 예뻤고 오늘 너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괜찮은 하루 괜찮은 하루 이 머리가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네,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 근데 얘 머리 좀 이렇게 말려 있어서 그렇지 역시 자고 일어나면 아니 자고 일어나면이래 샤워하고 나면 머리 길어요, 저 아직 머리 길어요 세팅하기 전까지는 티도 안 났어, 사실 머리 올리기 전에는 아무튼 너무 재미있었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준 리스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잠광 켠 거예요 나 이제 갈 거야 샤워하고 잘 거예요 얘 진짜 긴장이 풀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어,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못 해 샤워하고 나서 정신 좀 깨 있으면 햄버거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아무튼 이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멋있게 무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마에 그럼 샤워로 갈게요 바이 안녕